전 세계적 대유행병 코로나19 날로 코세지는 미중의 패권 전쟁 그 갈등 속의 홍콩 사태 미국의 인종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다시 고조된 한반도의 긴장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기회를 찾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2020 원코리아 국제포럼 트럼프 대통령 멘토, 미 보수의 아이콘 에드윈 퓰러 워싱턴 포스트, 월스트리트 저널 베스트셀러 코리안 트림의 저자 문현진 국제 갈등 해결 전문가 윌리엄 파커 중국 국무회의 자문위원 후야양 국제관계에 정통한 한반도 전문가 안호영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기회를 찾는 2020 원코리아 줌 국제포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제 Jiménie